얘명아 나 심장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라고 왜? 이게 애정 단일인데 윤찜아 가만히 앉아봐 여기 앉아봐 딱 앉아서 나 시간을 줘 알겠어 나의 칸을 이렇게 내으라 나의 칸 차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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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지 너 밥 먹었어? 내가 꼭 이렇게 턱으로 뱉었나? 그때부터 뱉었나? 그때도 귀여운데 지금도 귀여워 그때도 귀여운데 지금도 귀여워 아 귀여워라 아이쿠 아이쿠 대본적이니까 얘기가 있잖아 어떻게 알아? 이걸 같이 먹는 움직임은 했을 수도 있지 허락을 안 하면 거짓도 안 먹는데? 해봐 해봐 앉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뭐야? 없어 이제 없어 안줘? 넌 이제 올해까지 없어 엎드리야 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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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누워서 누웠죠? 이제 좋아졌죠? 이제 시작됐다 빵이야 시동 시동 얘 뒤집으니까 까만색 까만색 그럼 나 가면 따라올거야 이래를 더 까지? 응 유튜브 댓글에 분명히 악플이 아닌데 우리 학교에 있는 원래 악플이 아니거든 분명히 악플이 아니거든 얘 한 번 이렇게 흥분하면 좋지 못해? 잠을 못 자 하하하하 꼭 자기 전에 잘 밤에 저렇게 흥분하거든 이빨 낫죠? 이빨이 낫죠? 이렇게 바닥을 신나는 머리가 꼬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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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아프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 돼? 불편하지 너 지금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?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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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우리 불편했어 대상 불편했지? 언니가 걔에 대해서 몰라서 앞으로 희달리고 있어 하하하하 우로로로로로 까까까까까까 이럴때부터 감점을 하고 들어왔다 으악 으악 넷 아 귀여워 귀여워 내 손에 손 귀여워 내 손에 손 귀여워 흥 흥 흥 흥 흥 이리와 엉냐 엉냐 아이고 이빨아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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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좋아졌어? 좋아졌어? 나 좋아졌지?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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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집에 갈래? 우리집에 가자 맹순아 맹순아 우리집에 가자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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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너 입이 모자르지 지금 너 입이 모자르지 지금 지옥 흩 아하 빨리 아아 리얼하게 리얼하게 빨리 빨리 형기하지 말구 흑 아악 하하하하하하하 아니에요. 내가 더 죽여. 발톱 지나봐야 되냐? 도로야! 바쁘 Vol 민수는... 민수 누나! 민수 따라가 이모. 나 따라와? 일주일 살다 와. 안녕! 자! 우리 집에 가자! 너무 달라! 저거에다. 그때랑? 안녕! 민수는 이모 간다. 빠 빠이! 좀 감동적이지? 눈물 나. 민수 이모 가고 싶어? 엄마 여기 있는데! 민수! 우리 집 와! 민수 엄마는 여기 있는데! 안 나가는 거 봐! 안 나가는 거 봐! 엄마 여기 있는데! 와 여기 아... 내 새끼! 내 새끼 이뻐 죽겄네! 내가 그렇게 놀아줬는데... 안 나? 제발 제발 제발... 너 거기 넘어가면 문 닫아. 어우 이뻐라. 너 엄마밖에 없다고! 일로 와. 잘 있어? 잘 있어? 잘 있어? 응. 민수야 조심해. 응. 마. 바이. 응. 와 여기 안 벗어났네. 너무 귀엽네. 너 이승이. 하하. 나? 안 맞지? 다 나. 응. 거 봐. 잉! 갔다... 꼬리가 멈췄다. 잘가 왔다. 곱쟁이래서 아무나 안 따라가지. 그치 영생이 이쁘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간식 아이고 이뻐 좀 먹어 엄마 나 이거 했어요 이뻐해 주세요 엄마 나 이거 했어요 이뻐해 주세요 안녕